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핵심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와 여러분 정말 오늘은 날씨가 완전 가을가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스튜디오에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반팔을 입고 있는데 이제 정말 시험이 딱 다가온 듯한 느낌이 살짝 들면서 긴장도 좀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삼수를 하면서 이맘때쯤만 되면 항상 그때 그 괴로웠던 것들이 막 떠올라요. 그때 선생님이 아마 앞에 있는 선생님 캐스트를 보시게 되면 매운맛 캐스트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삼수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때 가장 선생님이 신경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루틴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과 그리고 이건 정말 하면 안 됐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부디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하고 쓸 수 있으면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은 저는 재수하면서까지도 제가 공부하는 것은 오롯이 의지력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의지력은 정말 나약합니다. 정말 있잖아요. 어느 날은 의지력이 100이지만 어느 날은 의지력이 10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정말 변덕스럽거든요. 이 변덕스러운 의지력에 기대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잘 실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책을 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항상 어떤 걸 겪었냐면 늘 제가 캐스트에서 말씀드려갔던 건데 공부가 잘 된 날, 뒷날은 공부가 너무 안 돼요. 공부가 너무 안 되는 날이 있다가 또 잘 되면 상관없는데 잘 되는 날 하루, 안 되는 날 3일. 잘 되는 날 하루, 안 되는 날 3일.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더라고요. 원인을 찾아봤더니 되게 의욕이 막 있을 때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의욕에다가 여러분들이 또는 의지력에다가 여러분들이 계획을 맡기시면 안 돼요. 그럼 분명히 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우리 오늘 제목에 있었잖아요. 루틴, 습관이었습니다. 우리의 뇌는요 여러분 어떻게 진화를 해왔냐면 에너지를 가장 덜 쓰는 방향으로 진화를 해왔어요. 의지력은요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하답니다. 그래서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7자리의 숫자를 갖다가 암산하게 하고 케이크 먹을래, 샐러드 먹을래 그 다음 두 자리 숫자를 암기하게 하고 케이크 먹을래, 그 다음에 샐러드 먹을래 라고 했을 때 7자리 수를 외우게 했을 때는 너무너무 많은 의지력과 그 다음에 실행 능력이 필요해서 케이크를 선택할 확률이 무려 70%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한 일을 했을 때는 어? 나 샐러드 먹을게요 라고 해서 되게 몸에 좋은 샐러드를 선택을 했어요. 이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에너지가 덜 쓰는 방향이 뭐냐면 습관입니다. 내가 습관대로 해가지고 온 것은 내가 에너지를 잘 쓰지 않거든요. 그럼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습관을 만드는데 며칠이 걸리느냐 45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나는 올빼미형인데 그래서 늦게 잤는데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살살 바꿀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단순한 것부터 실행을 하면 어떨까? 제일 단순한 게 뭐냐? 잠들기입니다. 수면 수면은 우리가 정말로 중요해요. 자면서 우리가 기억도 저장이 되고 자면서 피로도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최적의 수면 시간이 언제냐? 오후 11시 알아요? 힘들죠? 오후 11시부터 새벽 6시 이 사이에는 반드시 여러분 잠자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이게 조금 힘들어요 라고 하면 연구 결과에 따르면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분명히 취침 모드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어? 하고 자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때는 분명히 주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 지금 여러분이 슬럼프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기력조차도 없으면 가장 간단한 것부터 해보세요. 저는 어떤 것부터 오늘 한번 실행을 해봤냐면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 먹기 이런 것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매일매일 그러다가 이제 뭘 하시면 되냐면 필기 도구 가지런히 세팅하기 이런 거 쉽잖아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앉아가지고 뭐 할까? 어? 3분 동안 해야 될 거 생각하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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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빠짐없이 꼬박꼬박 할 수밖에 없는 것들 있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아주 작은 그 성취가 생겨요. 성취감이 그걸 가지고 공부하는 원동력으로 삼으면 돼요. 저는 3수 때 뭐 했냐면 눈높이나 구몬 학습지 같은 거 보면 덧셈 있잖아요. 곱셈 같은 거 그런 단순한 연산 있죠. 그거 하루에 10페이지씩 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약간 뭐랄까 의지력이 생기면서 나 뭔가 뭔가 유능한 사람 같고 이러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면을 여러분들이 먼저 습관을 잡아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의 일상이 잠자고 나서 일어났을 때부터 잠들 때까지가 딱 일단 고정화가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나리오 만들기 공부에 있어서도 시나리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생활에 있어서도 시나리오가 필요해요. 계획을 오늘 완벽하게 잘 실행을 했다.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돌발 상황이 생기면 나는 이렇게 할 거다. 라고 해서 이 플랜 A와 플랜 B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두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여러분 MBTI 같은 거 하다 보면 계획을 잘 세우는 형태도 있을 것이고 또 나는 즉흥적인 걸 되게 좋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계획을 세워놓게 되면 최대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생활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멀리 가진 않는단 말이죠. 다 놓고 오늘은 뭔가를 해봐야겠다. 다 놓고 오늘은 쉴 거야.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 극단적으로 생활하는 패턴은 반드시 여러분한테 대가를 치르게 해요. 그래서 상황별 시나리오 A, B 됐죠? 컨디션이 좋았을 때 또 오늘 계획이 만약에 좀 어그러질 것 같다. 그러면 최소한 이거는 한다. 그래서 최소한 할 일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플래너에다가 같이 이렇게 적어놓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같은 경우도 학습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형별로 어떻게 학습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 나름대로 플랜이 있을 거예요. 나는 뭐 요지 같은 경우는 밑에서 세 번째 할 줄만 읽는다. 이런 거. 근데 그런 플랜을 세울 때도 만약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계획을 했던 방식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시도한다. 까지 여러분들이 설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시험장에 갔을 때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세요. 어떤 것이든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최악의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볼 때는 화장실을 가는 최악의 상황이 있었고 배탈이 나서 재수할 때는 구토의 최악의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삼수할 때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랐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최악을 고려해가지고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날 하루를 아주 소중하고 그 다음에 아주 계획성 있게 보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을 탁 지켜봤더니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다음 스텝만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11월 수능의 그날에 이렇게 지금 모의고사 본 것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잘 봐도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한 미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못 봤는데 수능도 이렇게 못 보면 어떻게 할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해지지 않은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날은 세팅되어 있고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오늘 문제를 이렇게 풀었는데 이 다음에는 이렇게 한번 풀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바로 뒤만 생각하세요. 결과를 생각하면 망합니다. 바로 뒤에 넥스트 스텝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게 100이 있으면 이 100을 정말로 1,000로 쪼개세요. 쪼개가지고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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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성취감을 느껴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미세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미세하게. 알겠죠? 정말 그 빈틈 같은 것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무시할 수 있겠지만 이거 뭐 사소한 건데 이거 뭐 어떻겠어. 그 사소한 게 지금은 매우 큰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의 바이오 리듬, 생체 리듬, 공부 리듬 이런 것들을 균일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래서 어떤 게 도움이 되었느냐 말을 해보세요. 말을 해봐 드릴게요. 첫 번째 잠을 잘 자려면 하루에 30분 광합성을 하셔야 돼요. 햇빛을 보셔야 돼요. 밥 먹고 나서 바로 식곤증 오거든요. 나가세요. 나가서 걸으세요. 근데 걸을 때 이때 무건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시게 되면 에너지가 또 나가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걸으시면서 그냥 좋은 생각만 하세요. 재밌었던 거, 맛있었던 거, 내가 좋아하는 어떤 영화나 책 구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편안한 휴식이 자기를 위해서 30분 힐링 타임은 꼭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잘 자는 것이 왜 이게 경쟁력이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광합성을 하게 되잖아요. 세로토닌이 분비돼요. 그게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거든요. 잘 잘 수 있어요. 스마트폰 이런 거 하다가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숙면을 방해합니다. 잠자기 전에 물 많이 마시잖아요. 분명히 3, 4시에 깨요. 그러면 잠을 잘 만큼 잤기 때문에 뇌는 여러분을 또 재우지 않아요. 선잠 자다가 다시 또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해질 수 있어요. 푹 자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낮에 뭐 하셔야 되냐? 햇빛을 30분 이상은 보셔야 돼요. 두 번째, 먹는 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많이 먹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폭식하고 그랬었답니다. 지금은 안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연에서 난 음식,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것의 재료가 최소한 어디서 나왔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먹어주시면 굉장히 여러분의 장이 편할 거예요. 장 트러블이 이제 많이 생기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을 먹으면 좋으냐. 제일 간단한 거 삶은 계란, 그 다음에 고구마. 냄새가 너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먹으면 식곤증이 덜합니다. 제일 먹지 않아야 되는 거 떡볶이. 떡볶이 같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이제 과자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 당이 땡긴다고 초콜릿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안 돼요. 다크 초콜릿. 너무 단 게 땡기면 바나나 이런 거 드셔주시고요. 나에게 하루 한 끼는 보상을 해주겠다. 그래서 저는 스타벅스 음료 같은 게 필요해요. 그 한 잔 정도는 오후 12시 이전에 드셔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여러분이 잠을 못 자게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공이 덜 된 음식을 여러분들이 드셔주는 게 좋고요. 밥은 좀 줄이시는 게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배고픈 건 어떻게 할까요? 배고픈 건 견과류 있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하루 한 팩 먹을 수 있는 견과류 있잖아요. 그런 거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껌 씹기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요. 하루가 그냥 쓱 지나가면 안 돼요. 마지막에 꼭 여러분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구체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어떤 것들을 성취했는지 되게 사소해도 괜찮아요. 내가 어저께는 이런 단어 몰랐어. involve 뭐 이런 단어. 오늘 알았어. 연관시키다. 연루되다. 어 예. 그럼 나는 이게 뭐다. 아 굉장히 성취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내가 한 후 하루를 헛되게 살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게 남게 됩니다. 하면 망하는 거. 공부에 감정을 담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공부를 갖다가 하실 때 그래 오늘 네가 죽냐 내가 죽냐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의 진취적인 태도 기분 좋을 땐 좋지만 좋지 않아요. 아주 평화롭게 약간 임산부 마인드로 살면 좋아요. 그냥 하세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이 잘 안 됐다. 다른 방법을 찾자. 그럼 내가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개념이 빵꾸가 났다. 그 개념 다시 본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서 푼다. 이거지. 그냥 한다. 이게 아니라 열심히 해본다. 문제가 안 풀린다. 내 자신을 탓해본다. 슬럼프에 빠진다. 난 왜 이렇게 생겨먹었을까.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절대로 두지 마시고 그냥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려면 어떤 태도가 생기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말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표정의 변화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능 그날까지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해봤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루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자고 먹고 그 다음에 기록하고 햇빛 보고 요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패턴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수능 시험장에는 8시까지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아침에 6시에 일어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부터라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좀 늦고 아침잠이 많다라고 하시면 30분씩 땡기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시는 게 필요하답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열심히 하시고 내가 했던 거에 대해서는 내 자신을 듬뿍 칭찬해주고 괜히 자책하거나 또는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리고 고민이 있으시면 옆에 친구한테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한번 써보세요. 나 오늘 이래서 속상해. 이렇게요. 그것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괜히 어설프게 말을 친구에게 했다가 그런 감정들이 전염이 된다거나 또는 하지 않아야 될 얘기를 해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신경 쓰는 일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부터 여러분의 습관을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의지에 기대지 않고 좋은 습관으로 여러분들의 공부를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또 다음 캐스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later See you later See you later See you later